자, 여러분들 최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타이탄의 경로 두개 가지고 너무 좋아요 어제 저녁에 두개 했어요 어제 저녁 어제 저녁 몇신지 모르겠는데 자,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께 타이탄의 경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데미지가 진짜 좋더라고 최고의 검이야 타이탄의 경로 빰빠바밤 빰빠밤빰 빰빠바밤 타이탄의 경로 대공개! 빠바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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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보라색 템 어제 저녁에 드겠죠? 어제 저녁 아, 어제 새벽에 드겠구나 어제 새벽에 지배보탐 끝나고 나서 지배보탐 끝나고 나서 집에서 드겠습니다 타이탄의 경로 이게 아마 데몬 잡고 먹었을까요? 데몬 네, 데몬 잡고 드겠을 겁니다 타이탄의 경로 보라색 템 거의 최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이탄의 경로 타이탄의 경로 본능 전야 più